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8월 영상스튜디오와 녹음실, 편집실 등을 갖춘 드림스케어 서울점을 개소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장비 사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드림스케어 서울점입니다. 이곳에 마련된 영상스튜디오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홍보용으로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와 조명, 크로마키 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사용과 편집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매니저분들께서 장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지난 8월 개소한 드림스케어는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하는 흐름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시설로 영상 스튜디오와 사진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음향 믹서 등을 갖추고 있어 1인 방송 콘텐츠와 창업 아이템, 홍보자료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림스케어 서울점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드림스케어를 직접 방문해 예약하거나 지식 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16번째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체험형 점포로 문을 연 드림스케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오피스형 체험 점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해 온라인 창업에 대한 예행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이디어만 있고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러면서 협력사를 만나는 가운데 제가 사업장이 있고 또 사업자가 있는 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협력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드림스케어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